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레기 챕터 2가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오늘 아빠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와 진짜 이 게임 챕터 1에서 정말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름돋았던 게임인데 과연 챕터 2는 얼마나 좋을지 오늘 아빠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준비 되셨나요? 아 무섭지만 알바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어? 챕터 2는 다시 문을 열었다는데 프레이디의 폐작가게가?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알바를 할 수 있어 아니야 여기가 이번에 새로 문 열댄데 네 간판은 똑같네 그지? 그럴게요 돼지 머리 사이버 돼지 머리 돼지 머리 쟤 뭐지? 헐 뭘까? 그러기 말입니다 수상한 느낌이 좀 진하게 든다 일단 문 열어보고 예? 네 얘는 예 아아아아 왜요? 눈에서 물이 들어와 그래요? 잠시만요 아 야야 불행기가 날 괴롭혀 여기다가 검정키를 들고 무대 위에다가 검정키를 쓸 수 있네요? 무대 위에다가? 네 여기 해머가 있어요 해머라고 하면 망치 쓰? 네, 먼치! 여기다가 망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엑시트에다가. 그래, 그래. 출구를 열어. 나가면 되는 거 아냐? 아니요. 여기에 키랑 카드 같은 것도 해야 하는 건가 본데요? 열쇠가 또 있군요. 자, 이쪽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 문을 여니까. 여자 화장실을 여니깐 여기 안에 주황키가 있고요. 이쪽 안에는 무슨 빨간색 렌치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냐? 빨간색 렌치요? 아니 그냥 렌치. 빨간색 렌치가 아니라 그냥 렌치. 빨간색 렌치. 오렌지 키를 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오렌지 키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키가 있고요. 빨간색 키 이쪽이 아래야. 어, 오케이, 오케이. 빨간색 키 이쪽이니까 아빠가 얘를 돌릴게. 예스. 돌리고 돌리고 천천히 돌려갖고 동선 안 꼬여야 됩니다. 안 꼬여야 됩니다. 동선 꼬이면 진짜 피곤하죠. 자, 오케이. 빨간 키를 여니깐 여기 해머랑. 해머! 노란 키가 필요하네요. 아, 필요하다고? 네. 해머 갖고 있잖아. 아, 저 지금 레드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갈게. 오케이. 동선 꼬이지 말고요. 잘 보시고 가세요. 오케이. 세상에 프레기가 나를 한번 보고 갔었어. 아, 진짜? 다음 차례였나다 하면서 나랑 눈빛 교환을 했지. 그럼 아빠부터 털리는 거야? 아, 털.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빠 털리는 거니? 해머를 했습니다, 여러분. 했더니 뭐 어떻게 되나요? 노란 키를 써야 됩니다. 노란 키를 어디 있죠? 모릅니다. 야, 그럼 빨리 찾아. 야, 벌써 새벽 2시가 다 돼가고 있어. 헐! 지금 아빠 지금 2시간 반 동안 뛰고 있거든, 지금. 얘랑 같이. 아,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피자 가게 일하러 와. 뭐지? 띵박주만 하고 있으니. 노란 키를 찾았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 해머를 써야 되는데 거기 안에 그 노란색 토끼 같은 애가 잠들어 있어. 노란색 토끼? 네. 갑자기? 프레기. 프레기가 또 있다고? 얘 말고? Yes, sir. 두 마리라고? Yes, sir. 왜? 몰라요. 아, 1탄에서도 두 마리였잖아. 어, 나 노란 키가 없어. 아, 무슨 짓이야? 뭐야? 아, 여기 블루 키가 있는데 여기 노란 키가 다시 생겼어. 오케이, 노란 키를 쓸게요. 아, 축하드리고요. 쓰니깐? 여기에 여기에 뭐가 있죠? 어, 레버 같은 게 있습니다. 레버? 네. 갑자기? 예. 레버를 쓰는 데가 없는데 레버가 나왔어? 그러게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문을 여니깐 여기에 톱니바퀴 같은 애가 있네요. 톱니바퀴 같은 애가 있다고? 아니요. 그냥 톱니바퀴가 있어요. 아, 그렇죠. 깜짝 놀랐죠. 톱니바퀴. 프레디가 한 마리 또 있는 줄 알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일단은 파랑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데. 어? 잠시만. 여기 산타 할아버지가. 어. 여기 뭐라고.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가 왜 나와. 떡 마고 누구 있는데요. 지금 비명 지르시는 분이 산타 할아버지 씨? 네. 아주 큰 거를 싸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 같네요. 일단은 렌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걸 많이 드셨나. 비명을 지르셔 응가를 하시면서. 핫소스를 좀 많이 넣으신 거 아닐까요? 왜요? 아빠 털렸어. 털렸어. 아련아 어떡하지? 세상에 마사님. 아빠 먼저 퇴근이다. 아빠 먼저 퇴근이니까. 네. 퇴근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축하드리고요. 아니 세상에 마사님.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아련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죠. 일단. 여기다가 이거 레버를 끼고. 레버를 끼워. 안 꺼졌어. 켜졌는데. 켜졌나요? 네. 네. 이 키를 해야 하나 봅니다. 레버를 끼고 레버를 작동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을 닫아. 문이 없어. 닫아. 작동.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도 잠시만요. 렐기가? 갔어 갔어 갔어. 들어가 빨리. 레버를. 오케이. 다시 왔어. 된장. 중국에 불이 들어왔어 아련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망치만 남은 거야? 초록키. 초록키. 그러니까. 저 방에 있는 노랭이를 열어야 돼. 보시면 쟤도 노랭이야. 노랭이 두 마리네. 그러면 내가 이거. 쟤를. 그럼 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해. 아니 산타 할아버지. 아주 큰 거를 두고 있어가지고 내가 건드리면 안 돼. 아직도 안 되시게. 지금쯤이면 끝나시지 않으셨을까? 아 그래도. 아직 화장실에 있으신 것 같은데 밖에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화장실에서 아직 문과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될까? 산타 할아버지. 아직 나 안 끝났어. 니가 알아서 해. 아 이거. 상황이 그렇군요. 이거 우리 7시에는 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5시 10분이니까 아직 시간 여유적인 여유는 있어. 나이가 쟤를 어디서 끼게 한 다음에 거리를 띄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끼게 하지? 얘를 방구로 끼게 하던가. 문팀 사이에 끼게 하던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그냥 거리를 최대한 멀리 띄워야 돼. 띄우고 가야 돼. 동성원을 만들어. 문을 들어갔다가 문을 닫고 나오던가. 얘가 문을 닫아도 그냥 안 열고 그냥 쓱 나오던데. 대단스. 아니 그런 거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알아봐. 혼자서. 털 수 있지. 산타 할아버지의 도움이 참 젤실하게 필요하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아직 응가를 다 끝내주지 못하신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거기 저기 저기 좁은 통로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다는 생각이. 바람직하게 드는데 쟤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나왔고요. 아 과연. 어둠 속에. 어둠 속에서 일단 두 마리를 밖으로 빼. 오케이. 그레이. 그레이 키를 얻었어. 아 진짜? 예스. 이제 갑니다 여러분. 자 엄청난 컨트롤 여러분 보셨습니다. 두 마리가 쫓아오고 있는 과정에 지금. 아려가 도망을 가고 있어요. 오케이. 어 대박쓰. 야 메롱 메롱 와봐라. 어. 저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갑니다. 아 아려 여길 빠져나가자. 아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프레기가. 제 개업을 해가지고. 오늘 알바를 하러 갔는데요. 아 진짜. 이번에도 프레기가. 두 마리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마리는 이제 노랭이 막 이런 애였는데. 아 진짜. 프레기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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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얘네가 두 마리씩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아 이거 참. 프레기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마지막 키도 숨겨놓고. 아 이거 정말 재학자의 사악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재학자가 무섭지 말라고. 이렇게 막 화장실에다가 산타로지. 막 이렇게. 떡 놓고 있는 것도 넣어주고. 아 이거 좀 재학자가. 아 이거 배려를 한 것 같고요 여러분. 또 제가 중간에 클릭했던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은. 배치 중에 이 배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 배치를 얻으실 수 있고. 이 배치에 보이는 요 친구 있죠. 이 친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깐 이 친구 얻으실 분들은. 꼭 클릭해서 얻기 바라구요. 그럼 여세히 마음에 드셨다면. 아라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짐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총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수고하자. 안녕. mut